자 여러분 오늘 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가 현재 지금 여전히 지체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사직서를 2월 달에 냈는데 정부가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여기 호응해서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처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그걸 배상하고 그리고 퇴직급여를 달라 이런 아주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사직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달라 이런 손해배송 충구소송이 지금 제기가 됐네요. 정부가 이제 이렇게 수련병원에서 사직을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은 정부가 사직 수리서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정부가 지난 2월에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은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정부 명령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 다 막혔다. 그래서 배상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각 병원의 사직을 인정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서 퇴직급여도 지급해야 된다. 이걸 이제 맡은 한 변호사분은 처음에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탓 때문에 전공의들이 다른 곳이 취업하거나 개원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위법 조치에 대한 수렴 병원과 함께 그런 배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퇴직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당시 이제 의료계에서는 민법 등을 근거로 해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였는데 정부가 진로 유지 명령 사직 수리 금지 명령 이게 내려져 가지고 법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직서를 내면 그냥 내는 거 아닌가 헌법에서 일하는 수련에 대한 자기 결정 권한을 자기가 형성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강제로 그렇게 하도록 맹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부는 진로법에 따라 가지고 공중보건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전시 같은 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시나 코로나 그런 유행성 전년병 같은 게 이렇게 번질 때는 정부가 그렇게 진로 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합법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이제 여기 내용에 대해서 몇 분이 남긴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상황을 좀 이해가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사직한 전공의들이 필수 의료 수련을 받으러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제 시스템을 운영되는 것이 한국의 의학 교육입니다. 인턴 전공의 전문의 전공의도 여러분들 초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어제 보시다시피 한국의 흉부외과 주로 암과 관련된 그런 질환이나 심장질환을 그런 장시간의 그런 수술을 담당하시는 분은 1년에 기껏의 한 20여 명 정도가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끊기는 겁니다. 그게 끊기게 되면 수술이 얼마나 앞으로 파행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인지하고 계시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명감이 어떻고 조국애가 어떻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전공의들이 저는 전공의들이 개인으로서 결정하게 되면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본인이 하기 싫다면 그걸 강제노역처럼 끌고 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걸로 끝난 거죠. 여기 분도 전공의들이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사직을 결정하는 개인 자유고 사직한다고 비난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니까.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누가 이런들 판나라 이런들 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기 때문에 선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1,500명의 급격한 인원 증가로 의료학 교육이 안 됩니다. 충북대학 배장환 교수가 서성의 양심으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사직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연대의대 교수님들이 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휴진을 저는 지지합니다. 이번에도 그냥 뭉개일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완연하죠. 언급실, 분말실, 중환자실, 투석실들은 연대의대에서 지금 정상 중입니다. 청문회를 보니까 역시나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윤석열과 박민수가 밀어붙였다는 게 국회에서 밝혀졌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본 사람들이 대부분 일치된 의견이 결국은 윤 대통령 작품이구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기가 했다고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 고함치지만 그게 여러분 대부분 의견입니다. 청문회를 보신 분들이 그럼 누가 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청문회에서 밝혀진 정부의 2천 명이 주먹구식 발표된 점, 대책이 없는 점, 의로 정상화가 되길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청문회 이름들, 실황을 보신 분들이. 어제 청문회에서 2천 명 정원 근거가 없고 앞으로 대책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교육을 못 받은 의사가 필요한가요? 미래 피해입니다. 전공이 바깥까지 파면서 리베이트 어쩌고 하던데 개인 사회로 굴복한 분들보다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잘못한 자들은 있는데 책임질 수도 없고 해결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의사들이 휴진한 방법과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의사들 눈에는 심각해 보이지 않을까요? 심각해 보이는 거죠. 청문회를 여러 명이 여러분들 지켜보신 모양인데 거기에 여러분 결과가 먼 거 아니에요. 근거도 없고 결국은 위에서 다 결정했다 이야기죠. 환자 입장에는 힘들겠지만 어제 청문회 보고 조기용 장관 혼자 생각으로 2천 명 질러놓고 의대 파괴하기를 했다는 것에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조기용 혼자 그랬겠습니까 더 높은 분의 경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어제 청문회를 봤더니 용산 지시 냄새가 강하게 나던데요 정부 말은 이제 걸러서 들어야겠습니다. 정원 자체가 의로 문제 해결 의로개혁과 관계가 없는데 의로 문제는 숙과 근무 시간 사법 리스크를 잘못 책정해서 15년간 졸속 운영하는 정부와 보건복지부 탓인데 의사 탓으로 돌리려고 정원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윤석열과 박민수와 왜 그럴까요. 한탕 하려고 했던 거죠. 정치적으로 이득을 노리게 가지고.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 꺼낸 거고 그거 외에는 달이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할 사람들은 아니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